대안항공은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주당순이익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. 대안항공은 매출 호주에도 순이익 감소로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대안항공의 지난해 주당순이익은 2,866원으로 전년도에 4,787원에 비해 40.1% 감소했습니다. 액병가는 5,000원입니다. 작년 매출액은 16조 1,118억원으로 전년보다 14.3% 늘었습니다. 대안항공은 3월 15일 주가는 2만 2,150원으로 지난해 말에 2만 3,900원에 비해 7.32% 하락한 수준입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 터치지 않습니다.